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쩐다필피디님의 영상을 만들면서 입었던 옷을 보여드릴게요. 다 오래된 옷이기 때문에 새로운 맛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입은 것은 코랄 개통의 이런 탱크 탑을 속에 입구요. 겉에는 이런 자켓을 입었구요. 이거는 플리츠, 약간 옛날 스타일이죠. 이런 플리츠는 사실 지금은 잘 안 입어요. 근데 저는 주름치마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그 다음에 가방은 비슷한 개통이 없어서 저는 이제 요렇게 요런 조그만 약간의 피치 코랄 톤이에요. 코랄 톤 요런 거 요런 조그만 가방에다가 요런 데다가 요렇게 오렌지가 약간 있는 오렌지와 핑크를 섞으면 코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두 개 요런 식의 요렇게 있습니다. 예, 요렇게 있습니다. All my foreign friends, I'm just introducing my coral outfit. So I just the praise of Phil PD channel. So I just have some kind of this color. And some, if you don't have this kind of color, pump shoes, it will be okay. It's some similar color, this color will be no problem. And or maybe you can have pink shoes is okay, no problem too. Just like that.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방이, 가방이 아니라 신발은 오픈 슈즈를 신으려면 오픈 아까 같이 이런 오렌지와 핑크로 된 요런 오픈 슈즈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렇게 약간 반짝이는 요런 슈즈, 파리 슈즈인데 요런 것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막힌 펌프 슈즈도 괜찮아요. 이렇게 같이 요렇게 들으면 괜찮은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또 간단하게 요런 이제 어 땡스기빙이 조금씩 오니까 요런 컬러가 요즘에 또 요런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컬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